숙보 불꽃뷰가 뭐라고 1박에 300만원 호텔값 껑충 불꽃 잘 보이는 집 1박에 65만원 대여도 등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코요테 불꽃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불꽃뷰가 뭐라고 1박에 300만원 호텔값 껑충 불꽃 잘 보이는 집 1박에 65만원 대여도 등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여의도 일대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데요. 지금 불꽃이 잘 보이는 명당을 잡으려는 사람들로 날립니다. 그동안 무료였는데 이번부터 유료로 전환하면서 공식 좌석을 웃돈 주고 거래하는 사람 잘 보이는 옥상을 30만원에 빌리겠다는 사람 잘 보이는 집을 65만원에 대여해 주겠다는 사람 또 15만원에 오전 일찍 현장으로 나가서 불꽃축제 명당자리를 맡아주겠다는 사람 맞습니다. 뭔가 2차 판매시장 이런 느낌이네요. 불꽃축제 명당자리로 소문난 곳은 인근 호텔인데 고층은 거의 다 만실이고 어떤 방은 1박에 3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불꽃쇼 보느라고 다들 난리인데 이상한 장소 잘못 거래하다 보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숙박업소로 둔갑해서 잘못 대여를 해주면 이게 법 위반이 돼서 벌금 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일단 이 일대는 불꽃놀이 시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지나갈 때 조심하셔야겠죠. 어마어마하게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대개 SBS가 이거의 중개권 그런 게 있어서 광고를 보통 SBS에서 많이 했었고 아나운서들이 저도 했었고 그리고 이 불꽃축제 중개 방송을 또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무슨 유람선 같은 곳 위에서 중개했었는데 진짜 대단했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이거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러 오는구나 싶긴 했는데 거기에 드나드는 거. 저는 이제 중개 차량을 타고 가니까 열어줘서 갈 수 있었지만 오전에 거기 답사 갈 때도 보니까 전날부터 텐트 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밀립니다. 진짜. 걸어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은 그래도 또 축제는 축제니까 잘 즐기셔야겠죠. 오늘은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막말 일침도 쏴드리니까 일침 듣고 정신 차리고 싶은 분들은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카오TV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지고로 들어오시면 생중계를 채팅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요.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박시원님 친구가 인천팬이라 지난 22일 토요일에 처음으로 K리그 경기 인천 울산 직관 갔습니다. 풍채보고 배디인가 했는데 진짜로 배디가 중계하는 게 맞더라고요. 박문성 의원과 재미있는 중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인천에서 했었죠. 인천이 어쨌든 좀 최근에 쉽지 않은 분위기여서 최하위잖아요. 친구가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생존왕 인천인데 이번에 진짜 위기탈출을 해야 됩니다. 임지혜님 박소영 문경찬님 커플 탄생 소식을 배텐 라이브로 봤는데 두 분 웨딩 사진을 제가 작업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배텐 커플 아닌가요? 기아 팬이자 배텐러가 애정을 담아서 작업 중이에요. 두 분 너무 예쁘네요. 박소영님이 문경찬 씨와 열애 중인 소식 공개를 배텐에서 하시는 바람에 그리고 바로 또 결혼 소식까지 이어져서 기사 나올 때마다 계속 배성재 텐이 기사에 한 줄씩 걸려요. 어디에는 팟캐스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라디오고요. 아무튼 이걸 또 청취자께서 웨딩 사진 작업까지 하고 계시는군요. 배텐이 결혼까지 시키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부부 출연하셔야죠 나중에. 어쨌든 정말 결혼 준비 잘하시고요. 고동욱님 대구 토박이인 삼성 라이온스 팬이에요. 얼마만에 가을 야구진춘인지 모르겠네요. 너무 신나요. 삼성 한국 시리즈 우승 가자.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삼성 팬들 가을 야구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하드립니다. 3996님 2020년 2월 13일에 침착맨이랑 방송하면서 또 락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침착맨은 투자를 한다고 했던데 진짜 침착맨이 투자한다면 영화 만들 생각 없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연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연은 모르겠지만. 8704님 얼마 전에 소개팅에서 베텐 추천했다고 문자 보낸 여자 베텐너입니다. 7년 만에 드디어 솔로 탈출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소개팅에서 베텐을 남자분한테 추천했는데 이게 연결이 됐다? 와... 이게 되는 얘기군요. 이야 베텐 오래 진행하고 뭘 일입니다. 이런 반전이 있다고요? 이야... 7년이면 좀 오래된 거긴 하네요. 1503님 썸녀가 베텐 추천해줘서 왔어요. 아 지금은 썸녀가 아니라 여친입니다. 어? 이 윗 방금 보내신 분의 남친이 혹시 보내신 건가? 싶기도 하네요. 상대도 잘못됐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제 베텐 끄세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커플 천혜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둘이 손잡고 나가라.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싸구려 옷도 찰떡같이 소화하는 옷발 잘 받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무늬를 입고 등장한 롱맨입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그 꽃무늬? 지난주에 중국 쇼핑몰에서 산 이상한 옷을 입고 온다 예고는 했는데 혹시 이건가요? 이거 말고 두 개 정도가 더 있는데 순차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거는 이제 하얀 바탕에 분홍꽃이 있는 꽃이 없으면 구매를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나 그게 눈에 띄더라고. 우리나라 쇼핑몰에는 없어요. 정말 메마르고 상스러운 정용국 씨지만 꽃을 좋아한다. 네. 옷에 있는 꽃. 옷에 있는 꽃. 그냥 꽃은 아니고. 우리나라 쇼핑몰 남자분들을 가서 구매하려고 보면 네이비 컬러, 블랙 컬러. 그렇죠. 이 정도밖에 없어서 댄디하게 저처럼 이렇게 이상한 무늬를 좋아하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꽃 입은 남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폐양별의 느낌을 살짝 그래요. 나이 들면 화려한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분은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자격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예요? 아까 봤더니 15,029원이더라고. 15,029원이더라고. 나 3만 원 넘은 줄 알았거든. 이게 근데 물을 건너온 거예요? 네. 배송비가 어떻게 빠지지? 한 번에 구매할 때 한 40만 원 정도 구매를 하는데 난 이게 15,029원이라고 해서 다시 봤잖아. 3만 원이 안 넘었다고? 버려야겠다 이거. 네. 곱창원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옷이랑은 좀 다르죠? 그 느낌은 좀 다릅니다. 0205님. 저도 용국님 가게 갔었는데요. 음식은 맛있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화장실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상처받지 마세요라고. 비밀이 있습니다. 뭐요? 관리한 겁니다. 관리한 게 그 정도야. 근데 그게 그 화장실이 저용국 씨 가게만 하는 화장실이에요? 아니죠. 밑에 가라오케 큰 게 있는데 거기 아가씨들이 너무 술 먹고 다 때려보시고 그래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땡을 외치려고 그래. 실제로 있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줄 모르고. 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건물주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일단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도 화장실 갈 때마다 이제 남자들은 사실 화장실이 좀 더러워도 생각 없죠. 그냥 넘어가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그게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충격을 좀 받으시니까 공사비가 2500만 원 나오더라고. 그래서 옆 건물 가라 그럽니다. 옆에 다른 조개구이집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모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화장실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좋은 건 없고요. 안 좋은 게 아주 많습니다. 네. 하지만 곱창은 맛있다는 거. 하지만 감자가 더 맛있다는 거. 감자 맛있지. 떡이 더 맛있다는 거. 떡이 더 맛있지. 자, 배인영님. 정영구님. 제가 살을 확 빼서 몸은 가벼워졌는데 얼굴 노화가 직격탄 맞았어요. 이럴 땐 살을 찌워야 될까요? 피부과를 가는 게 나을까요? 나이를 모르겠는데 얼굴에 직격탄을 맞았으면 서서히 찌워야 됩니다. 아, 서서히. 얼굴이 살이 살짝 올라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살 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 얼굴이 왜 처졌어. 확 늙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늙었으니까. 늙었으니까 늙어 보이지? 야, 이분이 몇 살인지 모르잖아요. 대충 얘기하신 거 보니까 30대 중반화 추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명분이 돼요. 아, 그럼 먹어야겠구나. 네. 다시 먹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날씨가 여름이나 이럴 때는 뭐 수영장 가고 해서 몸매가 아아아 운동하느라 그랬는데 이제 겨울이고 가을이면 얼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얼굴이 할머니 돼서 온 거야. 잘못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 살 좀 쪄! 라고 얘기할 정도면 본인은 되게 많이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진짜 단계별로 살짝 살을 올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처진 사람 피부과 가서 아무리 여기다 뒤에다가 실 몇 개씩 박아도 안 돼요. 리프팅으로 끌어올려도 안 된다고 이거는. 저는 이제 살을 많이 뺐다 쪘다 뺐다 쪘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면 처음에 살을 뺐을 때 사람들이 어? 왜 이렇게 얼굴이 무너졌어. 촌농이야. 늙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굴하지 마라. 이게 자연지방 재배치라고 할까요? 처음에 얼굴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이제 그 기간을 탱킹하다 보면 쭉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얼굴 살도 조금 올라옵니다. 체중은 유지되더라도. 아, 그래요? 체중이 유지되는데 근데 얼굴 살이 올라온다고? 맞아요, 맞아요. 올라온다기보다 이제 약간 다시 돌아와요. 얼굴에 혈색이. 사람들이 얼굴에 익숙해진 거 아닐까요? 음... 눈 에이징도 있죠. 그런 것도 있긴 있네. 아, 그것도 약간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저는 그거 진짜 믿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지나면 몸이 자연적으로 얼굴에 지방 재배치를 해줘야죠. 촌농 마사지라고 하죠.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요? 돌아와요. 한 달 안 해? 한 달 안 해? 좀 버텨라. 그때 이제 보통 충격받고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온 요요가... 한 달 한 번 버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달. 한 달 버텨보시고요. 자, 그러면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아보겠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대학교 1학년 남자입니다. 최근에 동아리에서 친해진 누나가 있는데요. 제가 동아리 다른 여자 부원들하고 친해졌더니 원래 아는 사이냐고 슬쩍 떠보기도 하고 술 취한 누나를 동아리 부원들과 같이 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준 적이 있는데 제가 부축할 때만 갑자기 제 손을 잡기도 하던데 이거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제가 고백해봐도 될까요? 저는 원래 이런 사연을 들으면 약간 파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게 사연이 맞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정말로요? 정용국 씨가 남자 청취자에게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준다. 특이하네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사람의 손만 잡았냐 부축할 때마다 손을 잡냐 이런 느낌도 살짝 있을 수 있고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동아리 다른 여자 부원들하고 친해졌는데 원래 아는 사이냐고 떠봤다는 것은 너랑 저 여자들이랑 친한지 안 친한지를 떠본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의 정보를 얻는데 오히려 쉽게 이용한 것이다. 형사다. 왜냐하면 경쟁자일 수 있으니까 여자들끼리는 또 떠보기 좋은 편한 동생 이런 느낌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식인 것 같은데 다른 동아리 부원들과 같이 기숙사에 데려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분위기가 야릇할 것 같긴 합니다. 캠퍼스를 살짝 걸어가는 둘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명이에요. 그렇죠. 여러 명이 싹 가는데 이 사연자의 손을 싹 잡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사연자는 손만 잡아서 좀 아쉬웠다. 다른 데도 잡았어야 되는데. 헐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뭘.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사연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굉장히 간단한 사연입니다. 남자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20살이고 누나가 제 생각에는 말하봤자 22. 21살 22살. 그렇죠. 그런 친구들의 풋풋한 연애예요. 거기서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건데 이때는 고백 같은 걸 많이 안 해봤으면 좀 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느꼈으면 대시해도 됩니다. 한번 대시를 해봐라. 네. 수준 상관없죠. 실패하더라도. 언제는 실패 안 했나? 똑같잖아요. 그때 그러면 만약에 너무 확 거절을 하면 왜 제 손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나 안 잡았는데. 딴 남자는 줄 알고 잡았을 수도 있고. 어차피 까이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다 하면 되고 이걸 갖다가 혼자 고민할 필요 없이 물어보십시오. 대학교 1학년이면 이제 군대 카드가 남아있죠. 그렇죠.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 가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연애에 많이 도전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머뭇거리다 보면 나중에는 더 머뭇거리고 그렇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나이로 갈 수 있습니다. 군대 잘못 갔다 가면 진짜 얼굴 완전 잘못되잖아. 그러니까.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 그러죠. 없어 없어. 군대 낙원 아닙니다.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고백할 걸 이라고 내문반에서 혼자 반성하지 마시고 연병장에서 지금 얘기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입대하기 전에 한 명이라도 사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없겠지만 갔다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동아리의 다른 여자분들에 대해서 슬쩍 떠본다. 약간 그냥 휴민트로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 여선배가 아는 사이야? 이렇게 물어봤던 건 손깔 잡았다고 하면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오랜만에 약간 그린라이트 한 번 보내드립니다. 네. 오 의외입니다. 근데 얼굴에 떨어지면 답이 없지 뭐 이거는. 네. 얼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익명 2님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고백을 하셔서 풋풋한 연애를 시작하시고 제대를 하면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고백해라. 요즘 군대가 저랑 정영국 씨 때보다 훨씬 짧아요. 너무 짧지. 우리 때는 아예 그냥 갔다 오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바뀌어있었죠? 아저씨 돌아오잖아. 학생이 들어갔는데. 하지만 그때도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어린 학생이다. 너무 어렸죠? 많아봐야 25살. 제가 25살에 제대했는데. 그래요? 지금 25세 생각하면 20년 전이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20살이 갔거든요. 이야 진짜 어리긴 어리다. 22세 그럼 제대인 건가요? 그러면 진짜 사회에 거의 입구에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그때 사회에 다 꺾인 것처럼 행동했죠. 훈련소 가면 애들이 서로 통성맹하면서 얘기합니다. 아 더 만날걸. 이런 게 되게 많아.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도 못 넣은 거야.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그렇죠. 지금 빨리 연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고민사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김혜영님 여자분입니다. 엄마가 거의 매일 언제 결혼할 거냐. 남친이라도 만들어라 잔소리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친구 자식 중에 저 말고 미혼이었던 사람이 딱 한 병 있는데 이번에 개까지 결혼한다고 또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짜증나서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생겼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물어볼 때마다 남친이랑 데이트로 어딜 갔는지 남친이 어떤 사람인지 등등 거짓말을 했더니 엄마가 벌써부터 소개해달라고 날리십니다. 없는 남친을 어디서 구해서 데려가죠. 나중에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걱정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남자가 필요할 때는 베텐 시청자 게시판에 올리면 연락이 온다니까 거기서 고르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다 솔로고 어머니가 이 정도 느낌이면 대충 그냥 나쁘지 않다의 남자를 데려가는 순간 너무 괜찮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결혼을 너무 간절히 원하시다 보니까.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그걸 구해야 되는데 거의 이제 유지얼 서스페트처럼 하나씩 그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얘기는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마는 알고 계시다. 그나마 약간 놀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말을 할 겁니다. 다 좋은데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점이 좀 내가 버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긴 해야지 뭐. 사실 거짓말이었어라고 얘기는 하긴 해요. 그렇죠. 엄마는 어느 정도 낌새는 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그걸 막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의심부터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딸이니까 내 딸이니까 한 번 정도는 믿어보고 싶어서 좀 추궁하면서 확신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확신 작업. 그러니까 아 없구나. 그래서 데려와봐. 여기까지 간 건데. 여기서 이제 딸 표정 보고 눈치 채신 거죠. 그런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어리시면 진짜 연애하기 쉬우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밖에 사회사 활동을 좀 많이 안 한다든가 너무 집에만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취미 활동이나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면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하면 사실 남자분들 숫자가 좀 있기 때문에. 아니 드글드글하지 거기. 드글드글 이런 거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시간 되면. 아니 드글드글은 뭐예요. 아니 헬스클럽 가서 운동만 해도 거기 다 남자밖에 없는데. 무거운 거 들면 다 들어주는데. 무거운 거 들어줘요. 안 들어주나? 뒤에서 이제 응원을 해주죠. 사람의 딸이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 자 그러면 이분께 정영국 씨의 일침을 드려야 됩니다. 용국이의 일침. 엄마의 약간 충격을 주시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엄마 사실 유부남이더라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연애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너 우리 딸을 어떻게. 자 정영국 씨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2부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망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본 이후에는 정영국 씨가 강한 일침을 쏴드리고요. 백이명님 이 코너 처음 듣는데 저분 누구예요? 재밌어요.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백이시네요 또. 저분 누구예요 자체가. 꽃무늬 입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자 만나보겠습니다. 강근삼님. 남자분입니다. 아내가 더운 날 설거지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군요. 땀도 나고 주부 습진도 걸려서 힘들다길래 식기 세척기를 사왔더니 왜 말없이 비싼 걸 샀냐고 화내네요. 갱년기인 것 같다고 땀도 많이 나고 자꾸 새벽에 잠을 깬다고 하길래 그럼 병원 가라고 했더니 또 화를 냅니다.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민해진 아내에게 어떻게 맞춰줘야 할까요? 이거는 바로 일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용국의 일침.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얘기입니다. 걸리적거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아내가 더운 날 설거지하는 게 힘들다. 원래 더운 날 설거지하면 힘들지 않나? 더운 날 어떻게 안 힘들어? 너만 보면 땀 더 나. 그리고 이제 말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프면 병원 갔다 와. 꺼져. 갱년기는 솔직히 다 핑계라는 얘기가 좀 있고 저루가 말 좀 시키지 마. 그런 느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사춘기다. 무조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와이프분들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 나 지금 상태 좀 안 좋으니까 갱년기 온 것 같으니까 정신선화 왔다 갔다 그러지 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치료가 안 되고 몸은 피곤하고 자꾸 남편이 눈에 밟히고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자꾸 다른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오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나만 없으면 화병이 날 텐데. 왜냐하면 아내분도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자꾸 걱정해주고 고민해주지 말고 그냥 비키라고. 그겁니다. 안 보이면 오히려 편합니다. 그렇죠. 아내분한테 용돈 좀 도둑히 주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좀 갔다 오고 이렇게 좀 해봐. 그러면 식기세척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얼굴 화색이 확 돕니다. 옆에서 고민해주는 게 필요가 없다고 지금. 그렇죠. 갈 길 가시라고. 그런 느낌이지. 인생은 호르몬 장난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무튼 설거지를 본인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식기세척기를 사온다. 자기는 손 안 되겠다는 얘기죠. 식기세척기를 사다주고 병원도 가라고 했지. 같이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병원 가봐. 집에 갔다 있을게. 채팅창에 럭키비키가 아니라 비켜야 럭키다라고. 그렇죠. 비켜야 됩니다. 본인이 살짝 비키면. 비키 럭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순봉님 거. 남자분입니다. 아내랑 다니면 아내가 딸이냐는 얘기를 들어요. 저는 머리가 없어서 더 노안 같고. 잘못했네요. 아내는 머리숱도 많고 동안이고 관리를 잘해 예쁩니다.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속 시원하게 받아칠 좋은 일침 없을까요? 아내는 제 눈치를 보고 새치 염색을 일부러 하는데 그것도 미안하네요. 살짝 자랑 좀 있죠. 자랑 있습니다. 이게 고민이 아니라 좋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얘기로 부부가 다니면 남편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게 낫지. 와이프 나이 들어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니는데 어머 아들인가 봐. 이거보다 딸이 낫지. 어머 아들이 너무 젊다. 이거 파탄나 진짜. 그냥 안방 문 잠가놔. 못 들어가 거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굴 주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게 어차피 자랑견 보내신 것 같은데 와이프 분이 자기 깔끔하게 하고 단정하게 다니면 좋은 거고 머리를 심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자꾸 약을 바라든가. 본인이 늙은데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진짜 탈모에 대해서 되게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이제 땡티보드 보면 여러 가지로 막 움직이다 보면 이게 효과가 좀 있는 무슨 모발이 지는 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한 번 해보시라고요. 시도라도. 네. 시도라도 해보고. 아니 여기 뿌리 염색도 와이프 분은 하신다 그러는데 나는 늙어서 고민입니다. 사람들은 다 늙습니다. 어떻게 늙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본인도 관리를 좀 하시면 괜찮고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뒷머리까지 빠지기 전에 미리 옮겨 심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뒷머리 빠지는 건 답이 없습니다. 한 그루에 사과나무라도 심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분도 탈모죠. 이건 딴 얘기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사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내분한테 자꾸 꾸민다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내가 관리를 좀 하면 되는데 그래도 기분 좋지 뭐. 듣다 보면 자랑이에요. 자기 뭐 결혼 잘했다는 얘기처럼 들리고. 본인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건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왜 스트레스를 받아? 난 이렇게 이쁜 여자랑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받겠지. 너는 왜 저런 애랑 살아?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지. 그러니까. 네. 아내분이 보내셔야 사실 맞는 사연인데.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에 지금 겨워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혀 고민이 아니다. 마인드 차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타고난 노안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지. 네. 그럴 때는 옷을 좀 영하게 입으면 어떨까요? 패션. 이런 옷? 패션을 좀. 꽃무늬 옷? 네. 패션을 좀 하고. 단정하기보다 괜찮죠. 그러니까. 잘 씻고. 아 그리고 제가 주변에 하나 설명을 드리면 탈모 있으신 분들이 이발을 깔끔하게 안 하더라고. 머리를 기르는 거야. 빠진 거야. 붙인 거야. 뭐야 이거? 긴 붙인 거야? 어차피 관리에도 소용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니 직장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브렛나르랑 이런 거는. 방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다에 떠 있는 무슨 팔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고만하시고. 본인 머리 지금 없다고 지금. 맘껏 깔 수 있는 자유이용권들인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가서 관리를 받으치라고. 그냥 미용실 가서 자르면 되는데. 그거 왜 안 자르는 거야. 매생이도 아니고. 코털도 좀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귀털도 좀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라리 이제 빡빡 미는 걸 추천하신 분들인데. 이게 주상이 정용국 씨처럼 좀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가지런해야 되는 거지. 빼뚜빼뚜라면 잘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밀면 달걀이거든. 그건 아닙니다. 머리가 빛나. 겨울에 얼어 죽어 진짜. 완전 미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1침 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슨봉님께 용국이의 1침. 너무 딸 있냐고 물어보면. 의붓딸.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센스 있게. 나이 짜리가 좀 있어요. 진짜 따님. 아닙니다. 가짜 딸이에요. 그만 물어보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다는 얘기지. 최지영님. 여자분입니다. 친구들만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애들이 궁금하지도 않은 말을 하도 해대서 톡방을 나가고 싶어요. 무슨 핑계를 대면서 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나가도 될까요? 어디다 마음 놓고 털어놓기 운치 보이는 내용이랑 용국님께 상담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많죠. 저는 이제 친했던 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 사진을 자꾸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형 너무 예쁘죠? 그럼 어떡하라고 다 봐. 내 얘기야? 아니잖아. 저는 걔를 안 만나요. 귀찮아서. 톡방에 이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아우 말 없이. 그냥 나가면 거기에 나랑 좀 친한 애가 왜 나갔어? 그럼 이제 뭐 잘못 누른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내 관심사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가 입이 싸기 때문에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재미없었나봐. 오래 버텼다. 오래 버텼어. 하면서 본인이 나간 다음에 한 3일 동안은 본인 뒷담화 얘기로 거기가 시끌벅거벅할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나가면 어떤 이슈도 묻히듯이 본인은 그냥 거기에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쓱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공법을 추천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나가자. 그냥 나가라. 네.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 전화만 받으면 되고. 솔직히 이거 언제까지 마찬 걸 쳐줘야 돼? 재미도 없는데. 알림만 꺼놓으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알림 꺼놔도 그 배지라 그러죠? 그 앱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숫자 올라가는 게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원래 알림을 꺼놓은 분들이 가끔 이 단카방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씩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 999, 99 엄청 붙어있던데. 그런 거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내가 신경 쓸 거 아니면 나가자. 스트레스 받잖아. 요즘 또 조용히 나가기 기능도 있어요. 그게 있어요? 네. 그럼 뭐야? 나갔다는 표시 없이 슬쩍 빠지는 거.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있다고? 근데 이제 꿀팁이다. 알아내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단톡방이라는 것이 진짜 2, 30명 있으면 사실 그냥 나가도 상관없는데 한 서너 명, 다섯 명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이 나가면 티가 확 나죠. 다섯 명인데 나가면 안 되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있구나. 예전에 시끄럽게 나갔으니까 조용히 나가자.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 눈 질끈 감으시고 나갑시다. 나가기 누르기 버튼. 아기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보내신 분들 보면은. 아 어떡하라고 내 얘기야 진짜. 어디까지 호응을 해줘. 여행 사진들. 재미 하나도 없어. 내가 안 갔는데 왜. 난 여행 안 가봤어 그러면? 너만 갔다 왔어? 이렇게 되니까. 맛있겠지. 뭐 어떡하라고 해줄 거야? 죄송한데 그건 너무 꼬였어요. 그냥 와 이 정도만 해줄 수 있죠. 와도 귀찮아. 와가 아니야. 그랜디캐든 사진 보여줬어. 땡티비에서 봤다고 그거. 어떡하라고 사진 똑같은데 지금. 그건 너무 꼬였어요. 세상이 삐뚤어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든 가장 힘든 게 아이 여택이다. 진짜 힘들어. 이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여행 사진은 아름답기로 하죠. 그리고 뭐 음식 사진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근데 아이 사진은. 저는 다 싫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 알겠습니다. 예쁜 여자 사진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채팅창에도 지는 애만 이쁘지라고 하신 분이 있군요. 결혼 안 하신 분이죠. 자 그럼 이분께 용국이의 1침. 제가 이렇게 굉장히 자주 나가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나가는 건 편한데 나를 찾는 데도 없어. 그렇다는 겁니다. 선택 하나 하셔야지.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게. 저도 단톡방은 어지간하면 다 없앱니다. 아 귀찮아. 초대 즉시 나가요. 그렇죠. 그때가 나가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초대 즉시. 초대 즉시 나가면 그냥 어 뭐 이런 거 안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데 한참 있다 나가면 뭔가 마음이 변해서 나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초대하면 1순위로. 바로 나가요. 저거 좋다. 튕긴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단카방에 초대가 되면 바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회 부적응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미 부적응된 지 오래됐어요. 사회에 왜 적응해야 됩니까? 그래 개인주의지. 사회 적응 안 하면. 이게 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 적응 안 하면 편해요. 자 그러면 5742님 여자분입니다. 이번에 가게 창업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다른 본업이 있는데 자꾸 시간 날 때마다 가게 cctv를 보고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전화해서 지적해요. 진상보다 남편이 더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죠? 간섭하는 남편이 가게 일에 신경 끄게 할 방법 없을까요? 이게 장사를 해보시는 분들은 진짜 그 공감하실 텐데. 내가 가게에 있어도 cctv를 보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나를 보고 있어 나를. 내가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야. 화면이 어떻게 나오나 그냥 보는 거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냥. 그리고 이제 내가 없는 가게의 모습을 밖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땡스테그람 보듯이. 시간 날 때 이거를 영업시간이면 본대니까. 그래서 손님이 없으면 없는데로 스트레스받고 많으면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좋을 수는 있는데 습관처럼 봅니다.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가게에 있다 보니까 정신없으면 cctv를 안 보는데 남편분은 보고 전화를 해서 지적질한다는 거 아닙니까? 차단 걸어야지 뭐 일단. 남편을 차단해라. 왜냐하면 그 차단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는 전화하지 말라 그래야지. 일하는 시간 내가 가게에 있을 땐 절대 전화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여기서 현장을 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금 에어컨 밑에 앉아가지고 저거 삐뚤어졌네. 손님을 이렇게 받아야겠네. 이거 지금 여기서 시어머니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차단해야지 어떻게 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 남편분한테 cctv의 그 앱을 알리켜주는 게 아니었어. 알리켜주면 안 돼. 진짜 그거만 본대니까. 와서 네가 고쳐라고 하든가 거기다. 하지만 이럴 때 뭐라고 크게 못하는 이유가. 네. 투자금은 대부분 남편이 된 거 아닐까요? 그건 모르는 거지. 야 투자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참견을 할 거야. 아니면 네가 해. 제일 무서운 거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투자를 했어. 나 안 할 건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럼 어떡할 거야? 투자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하는 사람이 안 하겠대. 답 안 나와 이거. 내가 갑입니다. 내가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대주주의 권리로 뭔가 이제. 사이버 시어머니 느낌으로. 그러니까 투자한다고 다가 아니라 나 같으면 신경 엄청 쓰이고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저거 왜 저렇게 했어? 그럼 네가 해. 네가. 이게 제일 낫죠. 그렇죠. 네. 어쨌든 가게 창업을 했다는 것은 남편의 어떤 본업을. 이런 본업으로 완전히 채울 수 없다. 좀 더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게를 창업하셨겠죠. 네. 요즘 경기 진짜 안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연자분도 약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 장난 아니시겠죠. 진짜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손님 한 분 오셨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왜 손님의 응대를 그렇게 했냐부터 시작하면 기분이 당연히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아내분 응원한다고 하신 분 있고. 자기 아내가 아닌데 응원하지 마세요. 아내가 없었던 분이겠죠. 네. 그렇죠. 자 어쨌든 남편께서도 본인 일에 좀 집중을 하셔야 cctv 계속 들여다보면 어쨌든 일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일할 거면 와서 도와주든가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안 들면 여보가 와서 도와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5742님께 용국이의 일침. cctv를 그만 볼 거 아니면 나랑 이혼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 선택을 하나 하라고. 누가 얼핏 세게 가요. 그래야 안 본다. 세게 가야 된다. 자 2480님 남자분입니다. 장모님이 직장을 그만두시고 저희 집에서 숙식을 하며 2개월 된 아들을 돌봐주고 계신데요. 아내랑 상의해서 용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드리면 좋을까요. 장모님이 직장에서 받으시던 월급 정도 월급보다 조금 줄인 정도 월급보다 조금 많은 정도 너무 고민입니다. 장모님이 일단 급여를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모르다 보니까. 이거는 정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장모님 아닙니까? 그러면 와이프가 주자는 금액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내가. 우리 엄마면 내가 정해도 돼. 아내가 한 500 정도 불렀어요. 아내가 300번인데? 아니 200이 어디서 났어? 네. 어. 우리 엄마면 30만 주자.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장모님이면 와이프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애라는 생각이 있는데 남편 눈치가 보여서 얘기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개월이면 저는 아기가 없지만 진짜 육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모님이 물론 일을 봐주긴 하지만 우리보다 연세가 더 있으시잖아요. 체력적으로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알잖아. 그리고 이 가격에 저렇게 정성스럽게 봐줄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프 분한테 얼마 줬으면 좋겠어? 얼마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 돈이 어디서 났네. 그 돈이. 적금 깨. 생각보다 큰 금액. 왜냐하면 아이를 보는 사람을 이모님을 구한다. 그랬을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깨지잖아요. 350만 이렇게 깨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장모님처럼 하시는 건 야간 수당까지 추가로 드려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수집까지 하시는 거니까. 네. 이거 그러니까 주택 청약 뭐 이런 거 의자 내듯이 그냥 어차피 나갈 돈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대출 받아서 드려야겠네. 대출 받고 이제 가정 잘못되고 작은 데로 이사 가고. 그런데 아시잖아요. 육아 진짜 힘든 거. 정성스럽게 봐주시잖아요. 그 가격에 그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두고 잘리면 더 좋은 사람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봐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이 정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금액이 너무 크면 적당히 해. 차라리 네가 봐. 이럴 수도 있는데 금액이 지금 맞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게 맞지. 그렇죠. 자기 얘기인데 얼마 좋습니까.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월급이 마음에 드시면 나중에 장인어른도 오십니다. 내가 할 일은 없나? 그래도 남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는 밥만 줘 밥만. 자네 나도 그럼 따불인가? 나 이거 주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자고. 너무 많이 드리면 그 부작용이 있네요. 있죠. 그런데 일단 많이 드리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익명윤님 남자분입니다. 둘째 아이가 20대인데 취업은 하기 싫어하고 놀고 먹고 백수로 살고 싶어 해서 걱정입니다. 부모한테 붙어 살면서 취업하기 싫어하는 딱 그 짝입니다. 그 짝입니다. 그 짝입니다. 아주 화가 났죠. 아내는 그냥 놔두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아이에게 해줄 따끔한 일침 없을까요? 둘째 아이가 20대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이 사연자분은 50 정도가 넘으셨겠죠? 그렇죠. 첫째는 이미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을 하신 것 같고 둘째가 문제인 거죠. 항상 둘째가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둘째거든요. 저도 둘째입니다. 얼마나 문제예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홍해수 상관이 없죠. 이게 그 자제분의 성별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남자인지 여잔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갖고 버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요즘에 청년 백수가 너무 많다. 많죠. 그리고 배달비 무조건 싼 거 저렴한 거 이런 걸 찾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게 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커피 한 잔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는데 과연 저 돈은 어디서 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줄을 아마 어머니가 대주시는 게 아닐까요?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남편분은 지금 이게 못마땅하셔서 사연을 보냈는데 엄마는 그냥 내비도 하는 거 봤더니 그냥 뒤로 약간 살짝 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대학생 때부터의 용돈이 있긴 했겠죠. 물론 본인이 과외나 이런 걸로 버셨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부모님이 합의한 한 달 용돈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있긴 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만약에 아버지고 아들이면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돈을 좀 더 벌면 넌 진짜 재밌게 놀 수 있다. 어딜 가든. 네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왜 벌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주변 친구들이 같이 놀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활달하게 인싸백수. 그래서 나가서 이제 놀고 화끈하게 돈도 쓰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그나마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집콕 스타일이면 집돌이 스타일이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아무리 얘기하셔도 말은 듣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좀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어머니도 약간 폭이 반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 이렇다면 아버지는 절대 용돈을 주시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부모님 믿고 까버리는 거거든 솔직하게. 경제 감각을 익혀줘야 되고. 이대로 이제 30대 금방 됩니다. 금방 70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금방 70대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분께 용북이의 일침. 아들아 잘 들어. 아빠는 유산 다 쓰고 죽을 거야. 얼마나 좋아. 땡저람플 안 줄 거야. 유산이 있으셔야 좋을 텐데. 기본적으로 있지.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정영국 씨와 함께했고요. 384님. 오늘 엄청 슬퍼서 종일 울다가 급 켜놓은 배 텐 들으며 미친 듯이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어이없네요. 웃는 건 좋은 거죠. 무슨 슬픈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지나갑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슬픈 얘기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훨씬 더 슬픈 얘기 해줄 테라니까. 정말 잘못된 얘기. 완전 바닥에 있는 얘기 있죠? 지하. 거의 마그마 만나는 수준의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은 제가 더 힘든 얘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피지지아님. 역시 월요일엔 맵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코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정영국 씨 필리핀 출장 또 가셔서 다음 주에 못 보신다고요? 또 갔다 옵니다. 이번에 세부로 갔다 오겠습니다. 아 세부? 제 팔 빠진다네요. 세부 쪽으로 오랜만에 틀었네요. 이번에 처음 가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갔다 봐야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들려드립니다. 야 꿈꾸세요.